알레산드로 만존이 1785년 3월 7일에서 1873년 5월 22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로 이탈리아 낭만주의 최대의 작가이다.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성가 등의 기독교적 낙원의 이상의 자유, 평등, 박예의 정신을 결부시킨 작품을 발표하였다. 역사소설 약혼자는 이탈리아 근대 소설의 선구가 되었다. 밀라노의 귀족 출신 이탈리아 낭만주의 최대의 작가로서 위조부 베카리아는 북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의 계몽주의 지도자이고 명저 범죄와 형벌의 저자이다. 만촌이는 외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며 교회의 부속기숙사에 있는 동안 이탈리아 고전문학을 독파하는 한편 같은 시대문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천여작은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저유의 승리이다. 1805년 이혼한 어머니가 애인과 함께 파리로 갈 때 그도 동행하였다. 콩도루세 후작 부인의 살롱에 출입하는 사이 중세사 연구가 클로드 포리에르와 아게 되어 단연간 친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만촌이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포리에르와 티에리의 영향이 컸다. 1808년 엘리케타 블론델과 결혼 파스칼과 기타 호교론자의 저장 및 가톨릭으로 개종한 아내의 영향도 받아 피비린의 나는 전세계의 반동으로서 19세기 초에 파리를 둘러싼 가톨릭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 개종은 그의 인생이나 창작활동에 일대천기를 가져와 1812년 이래 기독교적 낙원의 이상의 자유, 평등, 박예의 정신을 결부시킨 작품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개종의 감격으로 교회의 대제일을 노래하는 성가 이니 세크리, 역사상의 인물을 주제로 한 비극 카르마니울라 백작 일컨드 디카메그넬로 외국 세력의 압박하에 학대받던 이탈리아 국민의 고뇌를 그린 희곡 아델키 어델치, 이탈리아 근대 소설의 선구가 된 역사소설 약혼자 아이 프로메시 스파지 등이 있다. 1833년 부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후는 이탈리아와의 통일에 크게 관심을 쏟았다. 1860년 상원의원에 임면되고 사망 1년 전 로마 명예시민 칭호를 받았다. 약혼자는 1827년 초판 후 피렌체 상류사회의 회화으로 수정되어 1842년에 재간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문장화의 모범이며 이탈리아 문학의 나은 프로의 명작으로 꼽힌다.